이 프로젝트는 폴란드와 한국이 같이 합작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평소에 하던 프로젝트와 달리 합주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한국에 있는 4명의 연주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듯이 연주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보낸 음원을 영상을 또 폴란드에서 받아서 저희와 함께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분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국의 연주자와 함께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연주자와 함께 연주를 함께 연주시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첫 번째는 한국의 연주자와 함께 연주시키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우리의 그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로 만들어서,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공연의 연결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후äch 오보구 떠나서 일단 녹음한다는 것 자체가 뮤지션들에게는 챌린지는되지 않은 시간인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하면 조금 더 배려있는 연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감사드리게 하는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약을 할 때 그의 참여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거라가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또 다른 곳에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곳에 참여기 시작할 때. 어떤 장면이 될지에 따라서 공부할 때가 있을까요? 저는 주는 거 같아요. 재즈라는 게... 물론 녹음할 때는 다른 곳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재즈는 다 같이 맞춰보고 호흡하면서 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좋은데... normalnie byśmy weszli razem, byśmy nagrali razem po tym nagraniu, wszystko догadali razem po nagraniu byśmy przekazali to dalej akustykom lub wideografom i wszystko stopniowo by jedno po drugim nastąpiło w tym wypadku jednak muszę podejść do tego inaczej. Ooh 오늘 녹음한 곡은 총 4곡인데요. 한국은 폴란드에서 굉장히 오래된 곡인 우프숑시니치기라는 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량아리랑이라고 경상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아리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꿈 짓었달 꿈 본듯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트adycyjny koreański utwór został zaranżowany z wykorzystaniem takiego jazzowego rytmu na 12-8. 트adycyjną koreańską melodię od strony harmonicznej jest stricte związany z tradycją jazzową zawiera progresje harmoniczne typowe dla współczesnego jazzu. Onu pod spacem wiertel-9. 150.4% 흡입的皆さん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석달 꽃번듯이 나의 주 목소리로 Prząśniczka는 작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앨범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앨범을 원하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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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